보니까 다양한 의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고민되는 건 뭐예요? 저는 운동화요, 이 친구. 어떤 거, 어떤 거? 몇 번? 뉴발, 뉴발. 79만원 좋아? 진짜 비쌌네. 왜 그러냐면요, 콜라보를 한 거예요. 콜라보 제품이라 구매해놓으면 희소가치가 있고. 이 프리미엄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걸 평생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. 재테크용으로도 많이 사놓으세요. 근데 그게 쏠쏠해요, 정말. 왜 이게 제일 고민되어 있는가? 제가 캐주얼한 신발을 조금 간편하게 신고 싶을 때가 많아요. 근데 막상 신으려고 신발장 열어보면. 근데 없지. 근데 없어요. 나 지금 신을 게 없어. 난 뭔지 알아. 그럼 여자들도 그래요. 아침에 옷장 딱 열잖아요. 그럼 입을 게 하나도 없어. 그 많은 옷. 진짜 많은데.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거 안 사면, 이거 안 사면 어떻게 하려고요? 사실 이거 안 사면 밑에 있는 거, 스케이프랑 조던 시리즈. 네. 이거 두 개 살 수 있죠. 하나를 포기하면 두 개를 사겠다, 가격이. 그렇죠. 그러니까 질이냐 양이냐. 나는 무조건 질이라고 생각해요. 유다. 왜냐하면 너무 튀어, 컬러가. 그러니까 밑에 끼고 한두 번 신으면 안 신을 것 같아서 몸이었던 거예요. 이게 정말 살 때 기쁨이 50%고요. 나머지 50%는 내가 그거 얼마나 많이 활용하느냐가 나머지 50%예요. 이 쇼핑의 기쁨은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난 당연히 이거 사야 된다고 생각해. 2층으로? 어. 저도 이렇게 색깔 많은 것보다는 13번 아니면. 이거 다 있는 거예요. 분명히 집에 보면. 저런 거 많을 거예요. 멀티컬러. 예뻐요. 안 사면 또 생각나요. 사야죠.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. 요리님. 좋습니다. 가격이 근데 여러분. 79만 5천 원이에요. 이게 조금 덜컹 돼요.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화를 신고 옷을 입기 때문에. 다양하게 연출하는 게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진학장한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두 개도 나빠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우리 있잖아. 약간 내가 순간 여러분 회원님들 고백하나 할게. 여러분들 약간 나까지 포함해서 좀 재수 없었어요. 좀 재수 없었어요. 왜? 말투가 약간 되게 전문가 멘트야. 왜? 말투가. 우리 중에 이주샤인데. 전문가야 이주샤야. 다들 이렇게 들고 있어. 그래가지고. 여기 그 취소 등록 중에. 좋아서 사네. 그러네. 아무것도 몰라.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. 왜 전문가 이쪽 하냐고. 무슨 재수 없어. 아니 아는 거는 아. 자 여러분 안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홀드 밸런스 하나만 산다는 생각하시는 분은 카메라를 보시고 아주 예쁜 표정. 예쁜 표정. 씌워주시고요. 온도가 두 개를 사는 게 낫다. 오. 하시는 분은 손바닥으로 카메라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. 가려주세요. 자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3. 2. 1. 투표해 주세요. 오. 다 사네요. 산다 산다. 4명 빼고. 산다. 야 뭐 압도적이네. 이야 압도적이네요. 살라고 했긴 했는데. 또 이렇게 사라고 하니까 막상. 갑자기 사기가 싫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으악. 저기 LPD님 무슨 심보에요. 이러면은 경고 받습니다. 지났자. 지났자. 이 방법. 아무쪼록 우연님의 넘치는 장바구니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.